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 땅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 3일 대통령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금수완박법을 방맹질로 해서 그가 서명하여 공포하는 광경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성 교수께서 금수완박법이 왜 잘못된 것이냐 왜 위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 개정함이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임 이 위헌임 법률을 위헌적 절차로 172석의 다수 2석을 폭력으로 행사해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가운데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 방맹위를 질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 문재인이 공포한 금수완박법은 무효임을 우리를 방대해서 무효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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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김교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숫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분 그리고 7분 그리고 6시간 17분은 금수완박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요 안건으로 안건심의위원회에 넘기면 90일 동안 그 안건을 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0일 동안 수기해야 할 것을 달랑 17분만에 방매해지는 17분 91을 17분 폭력적으로 17분 다음에 여기에서 법사위에 넘어가지면 그 법안은 법사위에서 30일간 수기를 해야 되는데 이 30일을 7분 7분 분회의에 넘어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방해하기 위해서 회기 쪼개기를 해가지고 달랑 6시간 야당에게 발언권을 준 17분 7분 6시간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내란죄가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그러니까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국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내란죄라고 합니다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내란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한 이 일들은 민주당이 172석을 앞세워가지고 헌법기관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폭력으로 이 법안을 통과하고 했으니 이들은 주범 문재인을 꼭대기로 해서 이 강경파들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여기서 우리는 선을 내야 됩니다 내란죄는 사형 무기전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고영일 변호사가 5월 9일 자정에 청와대에 대개하고 있다가 문재인을 체포해서 이걸 어디다 갖다 줘야지 경찰에 갖다 줘야 되나 검찰에 갖다 줘야 되나 조사하라고 자 이들이 눈앞에 있는 국민의힘당 이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국민의힘당도 우리 눈에는 성에 차지 않아 이렇게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국회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광화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도 이놈들이 말이야 의리비리하다 보니까 172석의 민주당이 이걸 완전히 잡아보고 그래 이번에 기가 등등 해가지고 대장동 게이트의 현행범이 국회의원에 기어 나온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에 우리가 계양구에 몰려가가지고 계양구 주민들에게 이재명은 현행범이니까 절대 표를 찍어주지 말아야 할 운동을 우리는 더 한번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애국시민 여러분 이 문재인 단당 세력들은 금수왕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데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조기에 흔들어가지고 식물 상태로 만들고 그래 나아가 탄핵까지를 도모하려고 하는 기세가 지금 역력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장동 현행범 이재명을 국회의원 보건송에 내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들은 강도 집단들이고 국헌문란을 하는 내란죄의 공범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을 처단하는 방법은 민심밖에 없습니다 민심이 다시 한번 폭발해야 됩니다 가까이예는 6월 1일 지방총선거에서 모든 국민이 민주당을 제압하는 전열에 전부 참가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 지방총선거에도 문재인과 이재명 장당 세력을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17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숨도 못 쉬게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6월 1일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월 1일 국민총궐기일로 6월 1일 국민투표일로 6월 1일 문재인 잔당 세력을 처단하는 날로 우리 모두의 투표 참가하도록 우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